자요? 자 머리를 한번 골라볼까요? 수염 어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일단 이걸로 갑시다 일단 이걸로 가고 야 근데 어떻게 이발소에서 수염을 만들어줘? 말이 돼? 잠깐만 지금 가위질 하고 있거든요? 뭐지 씨X? 인식한 건가? 머리 잘라고 인식한 건가? 뭐야? 이상하네 자 우리 모발 이시컷으로 갑시다 모발 이시컷 모발 이시컷 자 머리 있는 거를 턱에 깎았습니다 이게 리버스컷이라고 하죠 일명 리버스컷 뭐? 대머리 처음 봐! 대머리 처음 보냐고! 뭐? 이X가 날 비웃어? 에이 오오오우! 아아아, pren慑이 퍼찐 nasıl 좋아!! 저 다 다시는. 대머리를 무시하지 임마다 머리듬 많은 새끼들 타 로놀 못 아 almonds니까 패스 머 머리 손 마头 새끼 된단 문제, 머리도 마렷 새끼 동성충들 죽어라, 이 뇌끼 머리 존나 풍성하네 어? 머리가 아주 풍성하구만 아주 아주 따라라라떠마따따